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부간 언어소통의 어려움, 아이의 외모와 신체적 차이로 인한 따돌림,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능력 증진의 역점을 두고 분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교육 강화를 하고 순혈통주의를 중요시하는 풍토로 인한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문제가 있는 다문화 가족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 가족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노력 및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민족과 문화, 국가 간의 차별을 넘어서 세계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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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